지금 포브스 선정 정글 개사귀 챔 찾았다 그건 바로 헥카림 빙결 헥카림 해야지 말뚝바퀴 헥카림이나 해야겠다 마법의 신발 들면 개망하나? 괜찮아 갱을 통해 신발의 유무를 없앤다 눈 이렇게 들고 짜! 빙결이 좋은 이유 빙결이 AD 개수를 받는단 말이지 그걸로 AD 개수 뻥튀기 됐을 때 슬로우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거지 좋았다 정복자가 더 좋지 않을까요? 더 좋은 게 왜 필요함 좋기만 하면 되지 아니 너 밥이 제일 맛있다고 밥만 먹을 거야? 큐 켱 큐 큐 이 이 이 이거 바위개 그거 경험치도 줄었으니까 아니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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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, 아 잘 그 아 아 F 안녕하세여 너가 먹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지렸다 저 군 썼어? 안 썼어? 오케이 아 나이스! 다 피하고 잡았다 인정? 궁 쓸까봐 최대한 살인거거든요 아니 나 이거보다 잘할 수 없는데 지금? 헤카림으로 다음 궁은 곳에서 써야겠는데 어 잡았다 잡았다 좋았다 오 택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이고 애 에반데 근데 에반데 이건 너무 맛있다 아 아니 이거 토하탱 딜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저 궁 썼으니까 한 번만 가줄까? 가면 뒤지나? 아아 이러면 한 번 가야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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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기다려 E 한 번 뺄 수 있으면 빼봐 오케이 내가 먹어야지 상세 형 아니 이거 진짜 토하탱 딜을 미쳤다 이거 먹을래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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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시끼야 아 고마워 고마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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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맛있다 존네 잘해 존네 카리스마 있어 아유 왜 이렇게 고통받냐 아유 아니 아 야 아 어 다 오 살았어? 나 가고 있어 일단은 존네 존네 달리고 있어 안 돼 확인 아 어시를 못 쫓네 동물 속도 느릴 줄 알았는데 개빠르다 아니 이것 봐봐 이것봐 컷 가자 됐어 지나가 들어 아 개 느리네 이게 됐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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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국물 맞았으면 안가려고 했는데 일라오이는 존나 들어갈듯 말 듯 들어갈듯 말 듯 존나 밀당해야 돼 그럼 ㅈ같아 아악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뻥 아 저 맛있네 맛있어? 어우 이길 수 있나 어 됐다 이건 킬 줄걸 내가 컷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에 하하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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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accompanying 원래는 딜컷안하면은 강타로 먹고 뺄려고 했거든 어아아아아아아 아 빨려 들어갔다 그렇지 저한테 강 다쓰고 Q평 2 한 다음에 아 욕먹자 그냥 아쉽구만 다음 템은 중무를 가야겠다 그거 빨리 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40초야 나 몰라 그래 오면은 싸움 하자 자 그 더블 버프 있으니까 싸워 싸워 그렇지 먹자 1회를 혼자 집 가고 이거 먹어 집 가 이게 말이지 이게 말이야 오랜만에 헥파림 좋은데 빙결 의외로 쓸만하지 않냐 어차피 받고 하는게 없잖아 근데 이걸로 팀한테 도움이 되는거지 조금 슬로우도 강하게 넣고 탱헥파림은 좀 괜찮은거 같은데 서포스로 가도 괜찮다고요 그거는 좀 아 왜 강탔어 밀어봐 아아 잡았고건데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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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 형 느려 으아 나 나 나 나 안돼 느려 어 퓨 întnt 퓨 퓨 렛 ihnen 아니 딜 진짜 쓸만하지 않아요? 왜 쓸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템 요우무 가고 싶다 정형영상이냐 요우무냐인데 이거는 그냥 요우무 가서 딜로 찍어 눌러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느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웬 그래 와 아니 진짜 토아탱 딜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? 말도 안 돼 그렇지 끝내자고 오 아 그래 아 미안해 느려 아 아퍼 아 아 미안해 아이 아 컷 아 세긴 세다 아 오랜만에 완벽한 헤카림 했네요 말뚝바퀴 헤카림이었습니다 아니 포식자보다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정복자보단 모르겠는데 헤카림 진짜 딜 안 나오는 애거든요 헤카림 해보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십 킬 먹어도 딜이 안 나오는 애예요 와 얜 진짜 개씨박축 딜이어서 오히려 딜탱 가면 딜이 안 나오는 애 아니 감소 피해량 1500 적지 않거든요 우와 탱탱 갈 거면 진짜 빈결도 사용해 볼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는 헤카림이었습니다 끝